여우와 깨스 모세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증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메스 마 맨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메스 마 맨 여우와 깨스 모세게 이르시되 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증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메 예예 예예